저희 포퍼팀이라고 혹시 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 이시호 선수 영상 보고 까만 옷을 입고 싶어서 그럼 도전해보시겠습니까? 까만 옷! 이거 벗어주세요! 그거 벗어! 아니요! 저는 대전 사는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자, 시작 먼저 한 명의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한 명의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신경자 선수에게 박상불을 해주세요 하하! 아, 현장 캐피탈! 이번 시즌도 화이팅 하시고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가 이 시선을 받아가지고 오사이 쪽에 입고를 받아서 저희 팀원으로 오면서 맞추시면 되세요 하하하하 이 점으로 할 수 있네요 저는 천안에 사는 점찬이입니다 이스키입니다 한 명 한 개 뽑아주세요 아, 번호를? 네 네 네 3번 할게요 네, 2개요 포고티비를 이겨라 해서 이시우와 포고티비가 대결한 정목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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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거나 하하하하 이게, 겹치 없다니까요 슈퍼 손이 별거없다 갑자기 불리니까 생각이 안 나을게 갑자기 안 날네 편댈킴態 파이팅 혹시 저희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퀴즈요 퀴즈요? 저녁에 보시겠어요? 하실데요 도전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온 박정은입니다 1,2,3,4,4,4,4,4,5 1번이요 1번이요. 1번. 구답버스 3탄방에서 보셨어요? 네. 그런 걸 맞추실 수 있어요. 이시우 선수가 다행인 구답버스란 이랑.. 아 신영섭 선수다. 화이팅! 이게 구답버스란.. 신영섭 같은 문제? 든든한 문제죠. 그럼 말만. 이거 싸인하는 거 반전. 오늘 현대캐피탈이 승리할 거예요. 제가 받아서. 앞으로는 부상 없이 모든 선수가 몸 건강하게 시즌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캐피탈 화이팅! 아자아자! 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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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